안녕하세요. 저는 겐. 안녕하세요. 군수세입니다. 액팅글리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닌데 오늘은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스코이드 게임이죠. 영어 제목으로는 이 스코이드 게임에 관련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호했는데 이 시각 세계적으로 산업은 주요? 수익 게임이죠. 수익 게임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140,000만 사람이 지났습니다. 중국인의 파트너는 그러나 신사공사선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익 게임에서는 수익场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나온 freezing 지사의 주요. 수익 게임은 이미 전 세계적 세계적으로ies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수익 수익을 위한 미국의 세계적인 소식의 TV에서도 전 세계적인 수익을 입원하면 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라고 하죠 자 하나하나 저랑 보도록 하시죠 And it's definitely taking the world by storm And it's definitely taking the world by storm It's definitely, 명백히 taking the world by storm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take ~~by storm 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자 take란 뭔가 이렇게 잡는 거죠? by storm, 폭풍에요 폭풍처럼 뭘 잡는 건데 뭐냐면 누군가의 마음을 단방에 사로잡는 거 이거를 take ~~by storm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aking the world by storm 그러면 전 세계를 단방에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오징어 게임이 Even in China, where Netflix is not allowed Even in China, 그렇죠 Even in China 심지어 중국에서도 Where Netflix is not allowed 넷플릭스 is not allowed 자 어떤 중국이냐면 넷플릭스가 허용이 되지 않는 심지어 중국 안에서도 지금 난리다 라는 거죠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는 중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봤을까요? well people in China have been watching the series illegally well people in China have been watching the series 그 시리즈를 봐왔다라는 거죠 illegally, illegally라면 불법적으로 봐오고 있다라는 거죠 via the country's main search engine by du via, 뭘 통해서 via는 via 보통 via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via the country's main search engine by du 바이두라는 search engine이란 말은 검색엔진 우리가 포털사이트 같은 거죠 중국의 메인 검색사이트인 바이두를 통해서 via via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 시리즈를 봐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까먹었어요 자, 중국의 레이딩 사이트인데 음, 두반 두반이라는 레이팅 사이트 이 레이팅, 레이트란 말은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약간 평점 사이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평점을 매겨주는 사이트 그래서 중국의 평점 사이트인 두반에서요 차트들을 탑핑하고 있다 이 탑이란 말은 정상에 서는 거죠 그래서 위 꼭대기 탑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스쿠드게임이 지금 차트들을 다 지금 휩쓸고 있다는 거죠 두반이라는 중국 평점 사이트에서 자, 다시 들어볼게요 저 가끔 까먹어요 음, 왜요? 약 14만 명의 사람들이 말을 한대요 그들이 봤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차트들을 석권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그리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죠 그거뿐만 아니라죠 타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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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바오라는 유명한 쇼핑 앱이 있죠 타오바오가 아아 타오바오 그렇죠. 자, 어떤 트랙스들이라면 입혀졌던, 주요한 캐릭터들에 의해서 입혀졌던 추리님들 같은 것들을 지금 팔고있다. 라고 합니다. 음, Squid Game is set to become. Squid Game, 어, Squid Game이죠. Squid Game이 set to become. Be set to?라는 패턴이 나와요. B 세트는 뭐뭐 할 예정이 되야 해요. 자, become, 뭐뭐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해요. 뭐가 될 예정일까요? set to become Netflix's biggest show ever. 음, Netflix's biggest show ever. 그렇죠. 넷플릭스의 biggest, 가장 큰 쇼가 될 것이라는 거죠. ever. 여지껏 중에 가장 큰 성공한, 흥행한 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and has already become the first and it has already become, 자, 그리고 이미 되었대요. 다시 들어볼까요? 뭐가 되었는지. and has already become the first South Korean series. 음, become the first South Korean series. 첫 번째 대한민국의 시리즈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to top US Netflix's charts. 음, to top US Netflix's charts. 그렇죠. 미국, 미국 차트를 석권한 첫 번째 대한민국 드라마 시리즈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죠. 이미 대한민국 최초의 넷플릭스 시리즈죠. 미국 차트를 석권한,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큰 흥행한 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죠. And it's definitely taking the world by storm, even in China where Netflix is not allowed. Well, people in China have been watching the series illegally via the country's main search engine Baidu. Squid Game is topping the charts of Chinese rating site Dubang with nearly 140-thousand people saying they've watched it. And not only that, but China's popular online shopping app Taobao is selling items shown in the series like the tracksuits worn by the main characters. Squid Game is set to become Netflix's biggest show ever and has already become the first South Korean series to top US Netflix charts. 네, 정말 작년에 파라사이트 기생충이 아카데미 최고의 상들을 다 받았고, 올해는 이제 스쿠드게임, 오징어게임이 또 전세계를 휩쓸고 있죠. 미국 시간까지. 그래서 야, 이제 한국 문화가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정말 나올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같은 한국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